rsm-56 불나바는 2013년 1월 10일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최신형 slbm이다. 불나바는 철태라는 의미이다. r-30 불나바 미사일은 모스크바 여력학 연구원에서 여리솔로모노브이 지휘하에 개발되었다. 이전의 생산기술을 사용했음에도 이전 세대 이동식 지상발사형 icbm인 토포램 보다 더 가벼워지고 정밀해졌다. 500m 거리의 핵폭풍에 견딜 수 있다. md에 대한 회피기동이 가능한 tnt-150노트 mirv 핵탄두 10발을 탑재한다. 보레이 1급 잠수함에 16발, 보레이 2급 잠수함에 20발이 탑재된다. 보레이급 잠수함에는 r-39utth barc slbm을 16발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에 실패했다. r-39utth barc 또는 r-39m은 r-39 리프의 최신 개량형이다. 그래서 rsm-56 불나바 slbm 16발을 장착했다. 불나바는 지상배치 icbm인 rt-epm이 토포램을 slbm으로 개량한 버전이다. 3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무게 36.8톤이다. md에 대한 회피기동이 가능한 tnt-150노트 mirv 핵탄두 10발을 탑재한다. 보레이 1급 잠수함에 16발, 보레이 2급 잠수함에 20발이 탑재된다. 2010년 8월, 150에서 170대의 운용 가능한 미사일이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. 2011년 6월 28일, r-32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러시아 정부는 불나바 미사일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 2013년 1월 10일, 불나바 미사일은 수중 배수량 2만4천톤 보레이급 잠수함, 수중 배수량 4만8천톤 타이풍급 잠수함에 채택되어 실전 배치되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